안녕하세요. 유니테크 파주 대리점입니다. 오늘 제가 저희 매장을 한번도 방문을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매장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 파주 대리점 위치는 파주군경 신도시.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파주 출판단지 돕대 아울렛하고 10분 거리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럼 제가 저희 매장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이곳은 리프트가 있고 작업을 하다보면 쌍용 자동차, 헤지 모빌리티라던가 꼭 리프트에서 버서 작업을 해야지 띄우고 작업을 해야지 편의성이 좋은 차량들이 있어요. 그 작업 차량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그 밖의 모든 차들 안쪽에서 자립할 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마련해놨어요.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파워뱅크하고 모델들 있고요.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모델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뭐 인버터라던가 반대쪽의 각종 한전 충전기, 주행 충전기 진열돼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가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 모든 차종이 다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더울 때는 에어컨도 들고 시원하게 작업을 하고 그다지 막 넓지는 않아요. 넓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충분히 시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저만의 공간입니다. 네이버 가근기도 여기 위치해 놨고요.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각종 뭐 단자들, 뭐 구공단자, 커넥터들, 항공단자 제가 설치 작업이 필요한 것들이 여기 모두 진행되어 있고요. 잠깐 나가 보시면은 자 여기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고객 대기실입니다. 고객 대기실 이렇게 보시면 냉장고, TV, 뭐 커피도 마시고 소파도 있고 좌측으로는 저희 옆에서 또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세차장에 필요한 것들이 조금 진열돼 있고요. 여기가 이제 충분히 지실 수 있는 고객 대기실로 제가 마련을 해놨습니다. 여기는 저만의 공간이고요. 저희 유니테크 파워뱅크가 내구성 좋고 품질 좋은지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 좋은 제품을 저희가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 매립, 설치 그리고 각종 패널을 편안한 위치에 설치를 해드리는 게 저희의 2차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 파주 대리점, 본사, 전국 지사에서 설치하는 매립 작업들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파주 대리점이었습니다.